남자의 마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재성 씨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최근까지도 막 아직까지도 막 집에 빚을 갚고 그 요즘 또 애도 생기고 부모님도 있고 중간에 이제 껴보니까 막 이제 주변이 다 그래버리니까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40대가 저는 되고 이게 한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제 한 번에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40대 초반에 되게 뭐가 많이 부딪혔어요 뒤늦은 사춘기 약간 그런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하고 좀 달랐어요 40대가 40대가 그렇죠 다들 되게 특히 40대 남자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남자의 마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은 너무 불쌍한데 남자의 마흔 이렇게 눈물을 좀 볼 수가 없어 남자들은 너무 용돈을 조금 쓰더라 남자들 왜 이렇게 여자들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왜 아니 애들한테 펑펑 쓰면서 애들한테 펑펑 쓰면서 왜 남자한테 돈을 안 주냐고 어른이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0살이 더 써 45살짜리 남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2명이 만난 거죠 너랑 나랑 다 없는 거 애들끼리 만난 거예요 없는 애들끼리 둘이 만났어 그래서 살다 보면 자꾸 직원이 들어오죠 하나 둘 셋 막 들어오잖아 그럼 이 직원들 특징이 뭐야 한 번 보면 퇴사 불가능? 매년 연봉을 인상시켜 들어야 되고 막 나갈 때 퇴직금 들고 나가고 이것들이 그리고 그 직원들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어 맞아요 나가지 그럼 얘를 뭐라 그래? 개혈사 그죠? 우리는 본사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잘 봐요 어떤 회사가 직원 교육의 50% 예산을 써요 망한해서 죽을라고 부부가 같이 버는 돈이 그 집안 매출입니다 맞아요? 그러면 적절한 데 투자해야 되죠 그 집안은 100살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? 자 남편 40대에 필요한 공부 시켜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자기 다 잡고 60대 70대까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울지 않도록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투자 안 해요 남편한테 아니 왜 개혈사로 나갈 애들한테만 다 투자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봤어요 모든 돈을 갖다가 자녀한테 다 쏟아붓고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완전히 그래서 큰일 나네 있잖아요 아 뭐 하려고 두 명이나 유학을 보내서 한 명당 1억이 된대요 여러분 다 들은 거 아세요? 사립학교 대학교 다 들어요 미국 대학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들한테 다 집까지 팔아서 공부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직원 교육에 전체 예산의 20% 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백년이라는 가족 내에 이 자기계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다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누가 누구한테 얹어 살아요? 각자 자기 시간을 살아요 우리 엄마는 88세인데 아픈데 자기 시간을 견디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책 읽고 좋은 얘기 해주려고 저한테 애쓰고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살다 가려고 저는 육식 가까워서 나는 내 시간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서른 넷은 또 여기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이 투자를 해야죠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3, 40대에 버는 돈은 엄청 귀한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40대 남자분들은요 어차피 우리 전국민 자영업 한번 거쳐야 되는 건 아시나요? 전국민 자영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큰 회사에서 기획파티에서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55세가 됐을 때 기획, 운영, 개발, 마케팅을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40대 때 공부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? 55세가 여러분한테 덤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준비 안 하다가 시간이 덤벼 55세인데 나 어떡하지? 65세인데 어떡하지?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? 시간이 나한테 덤비게 하지 말고 내가 시간한테 가서 똑똑 나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덤비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할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부부가 부모입니다 40대도 서로 키워져야 돼요 50대도 뭐 부족하니? 뭐 하고 싶니? 물어봐야 돼요 왜냐? 제가 살아보니까 50 넘어가니까 자꾸 둘 중에 한 사람이 고아가 되더라고요 하...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래갖고 부모 노릇해 줄 사람 그 사람한테 스승 노릇해 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서로 부부밖에 없어요 서로 머리만 떼고 물어보고 도와줘야 돼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옆집이 아는 형 맨날 술만 퍼매기고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자산이에요